흡기훈련기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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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흡기훈련기구입니다. 흡기훈련기구는 심호흡을 통하여 수술 후 폐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폐렴 등 폐질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흡기훈련기구입니다. 이 기구는 마우스피스, 피스톤 목표 위치를 표시해주는 마커 천천히 흡기를 유지시켜주는 마커가 있습니다. 흡기훈련기구 훈련 방법입니다. 마우스피스를 물고 숨을 내쉰 후 천천히 들이마십니다. 피스톤이 목표 위치에 올라가도록 합니다. 이때 흡기 유지 마커를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하고 3-5초간 유지합니다. 그리고 숨을 천천히 늘십니다. 이 과정을 5회씩 4세트 반복합니다. 피스톤의 목표 높이는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과 상의 후 결정합니다. 영상으로 보겠습니다. 주의해야 될 경우는 어지러울 때는 사용을 중단하고 편안한 호흡을 실시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